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영어로 성장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영어로 성장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. 제목을 인 더 비기닝이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우리가 사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고 했어요. 그리고 맨 처음으로 성경을 봐서 맨 처음으로 가보자고 했어요. 저번에 했던 것은 영국 영어였구요. 요번에는 미국 영어예요. 시작은 영국 영어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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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시작! 맨 처음에는 하느님이 불빛을 만들었대요. 그래서 밝은 날은 아침이라고 하고 어두운 날은 밤이라고 했대요. 그래서 첫번째 날 끝. 이게 낮 저녁. 저녁. 낮. 영어예요. 내 두번째 날로는 영어예요. 음... 그거뭐지? 두번째 날에는 뭐지? 하늘을 만지셨대요. 파란 하늘을 만들었을지요. 두번째 날 끝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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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았대요.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대요. 하나님은 하나님을 씻었을 때 한 양 한 마리 한 양 두 마리 세 번 동안 꼭지를 아 제품은 7일에 5일에 ату 해 해 집으킹 어 플레임 맨 첫번째는 이 그림이 나왔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 그러면 땅이랑 바다 나누시고 행정도 만드시고 음 음 나면 물고기와 틀렸어요 틀렸어요 여기다가 옹궈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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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행정 만드셨다고 하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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